성랑이 흡수 찰떡 멸치 우동 초콜릿 앗 한 입 회 장men .. 신난다 .. 고구먼 it 불 마요네즈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베리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, 한입. 9. 2. 3. GI 8. results 고소한 고춧가루 참기름 아, 진짜 좀 더 넣은 것 같아요 이 가루는 사실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, 저는 사실 잘 먹으니까, 제가 아이템을 많이 먹으니까, 이 가루는 까지의 두께는, 이제는, 이 가루는, 이제는,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콤한 소스 오이도 많이 먹어도 맛있어요 오이도 잘 먹어서 이 소스는 너무 좋아요 이 소스는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음 너무 맛있게요 또 먹어도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졌어요 사과서 1분간 치킨을 넣으신다면 치킨은 매콤하지만 치킨은 매콤하지만 치킨이 없어서 치킨을 넣어서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은 맛있게 만들어서 쫄깃쫄깃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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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